금요일장 마감은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시그널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상했는지,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가지를 통해서 향후 방향성 전망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열했던 한 주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또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 위주로 검색을 하고 눈여겨봤을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먼저 주인공의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안에, 어, 이런 날이 없었는데 저희 업앤다운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해운이 1등에 올라와 있고요. 2차전지, 2차전지가 굉장히 많아요. 2위, 4위, 5위, 7위, 8위,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과 반도체, 철강, 인터넷, AI가 하나씩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부터 15위까지 많은 분들이 검색했던 종목 안에서 10가지를 골라봤는데 네, STX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LNF와 에코프로 있고, 그냥 포스코스틸리온, 네이버까지 10개 종목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먼저 금양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가장 수상했던 종목으로 금양을 꼽아주셨고, 뭔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마침 리튬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금양의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네, 확실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부진함에 따라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관련된 2차전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이번 주 중에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에 수급이 이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와 관련된 종목, 포스코 외 쪽으로도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평선에 살짝 이제 닿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이렇게 멋지게 좀 반대가 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라면은 저는 다음 주에도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조금 더 슈팅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꼽았던 금양인데 오늘 반응을 했고 다음 주에도 좀 추가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워낙 이제 그 호재성 뉴스에 이제 종목들이 좀 잘 반응을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다음 주에도 꽤 좋은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작 안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지 1위 STX 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해운주가 1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 STX가 인적 분할한 오늘의 첫 거래일에 STX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상승 보이다가 막판에 급락으로 장을 맞췄는데 STX 그린로지스랑 나뉘어졌잖아요. 앞으로 이 둘의 행보는 어떨지 STX에 대한 주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 인적 분할이 드디어 이제 실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이제 종목이 양극단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T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이제 인적 분할 되어서 상장을 하게 된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사업을 맡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X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와 그 다음에 산업재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좀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트롤리 로고부터 발생되는 그 거래 제품 배송을 포함한 물류 및 그 다음에 해운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및 해운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관련된 종목들의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아시려면 이제 그 분할이 되기 직전에 그 이제 주식들의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리튬이나 니켈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은 대장군에 속하면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할 직전까지도 주가 지수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 이후에는 이벤트 종료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린 우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조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상장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주가 레벨이 상승해서 끝났는지 또는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끝났는지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좀 갈리더라.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X는 하락 전환을 했고 SX 그린 로지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럼 앞으로 이 둘의 행보에 있어서 새롭게 생긴 SX 그린 로지스가 더 매력적이고 SX는 좀 덜 매력적이다. 이걸 오늘 시장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은 인적 분할하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상장주로 쏠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냥 신규 상장주로 조금 쏠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지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신규 상장주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STX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굉장히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무래도 그동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 있었을 거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이벤트 종료로 인한 좀 오늘은 매도세가 좀 강했던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류와 해운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다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죠. 최근에 좀 트렌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냥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내리는 게 올바른 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해운수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페노션을 포함한 해운주들의 강세가 보였고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하 이야기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럼 해운주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고 난 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좀 투자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바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지표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났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물동량 전 세계적인 물동량 지수가 좀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인데 미국이랑 유럽 시장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LA 및 뉴욕의 그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각각 24% 그 다음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지률이 여전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랑 미국 시장은 여전히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흐름세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STX 다운을 줬습니다. 뭐 단기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오늘의 추상한 종목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낮겠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TX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쉬워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엔 4위는 LNF를 보겠습니다. 오늘 2.65% 상승으로 마감을 한 LNF인데 참 비교되는 게 포스코 DX예요. 같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연일 신고가를 갖고 누구는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성을 산 LNF인데 오늘짱의 상승은 어떻게 봤는지 내일짱, 다음 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LNF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 모습은 오늘 상승으로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LNF의 단독적인 무언가 이렇게 이슈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오늘 포스코 고립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섹터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그동안 워낙 이제 하락세를 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LNF 또한 이제 좀 반사수혜를 좀 입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좀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면 11월 22일까지 이전 상장이 완료될 경우에는 12월 달에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F도 포스코 DX와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에 호재성 뉴스에 좀 주가도 오늘 반응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F 오늘 상승은 개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한 2차전지 쪽에 좀 관심이 한 몫을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LNF는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포스코 DX처럼 혹은 이전의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런 강력한 상승은 좀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워낙 악재성 뉴스가 또 많습니다. 일단은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될 텐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어느 정도 쏠릴 때도 그렇게 슈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좀 관련되어서 좀 알아봤더니 고가의 원자재가 비쌀 때 매입했던 물량을 현재 투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죠. 이게 판가로 전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판가는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특히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말이 테슬라와의 계약이 워낙 좀 이렇게 LNF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익률도 박살이 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상장 효과를 오로지 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제가 항상 듣기로는 지금 현재 기관계 창구 쪽에서 LNF에 워낙 많이 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를 이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못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수급들이 LNF를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NF가 워낙 이제 이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물려있는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워낙 이제 세론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동사의 현재 주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왠지 LNF는 세력이 약한 것 같아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LNF 일단 다음 주는 업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약간 좀 조심하자라고 들리거든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전해드린다면요. 사실 보유자분들께서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을 정도로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로 예를 들어서 이전 상장 효과를 노리고 투자를 좀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이 있다라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기회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예수금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내가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LNF보다 훨씬 이익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끼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주가 밸류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LNF를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워낙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데 전혀 부담이 없겠지만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서는 잠시만 안녕이라고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잠시만 안녕이라고 한 줄평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상승을 마감했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볼게요. 그동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많이 올라왔는데 스틸리온은 진짜 오랜만에 상가 기록과 함께 10위권 안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내일 짱도, 그러니까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오늘 짱의 상승 요인 어떤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또는 네옹시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주가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서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부가 그 6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간략적으로는 철도와 공항, 댐 등 기반 시설과 관련되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 사업의 약 30조 원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으로 현재 좀 이제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창구에서 좀 수급이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인터내셔널과 DX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 양매수세가 좀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장주로서 좀 종목을 좀 이끌면서 관련된 이제 섹터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등장을 하면요.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최소 3천억 원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한 주를 좀 마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언급이 덜 됐던 게 포스코 스틸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부진을 씻어내듯이 행보장을 끊어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럼 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봤을 때 오늘 이만큼 상승할 만한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럴 만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유독 포스코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늘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포스코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 종목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좀 작은 시총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상가까지 도달하는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좋아하는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이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전에는 또 상가 부분까지 올랐을 때는요. 전기차용 배터리팩 커버를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좀 강한 슈팅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력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부분은 컬러 강판 및 도금 강판을 현재 주력으로 좀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짱을 포스코 효과 속에 그 프리미엄 속에 조금 더 남대보다 강하게 올랐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내일짱도 업이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일단 상가를 마감을 했으니까 다음 거래를 좀 시가로 뜰 확률이 크잖아요.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재건 뉴스가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긴 시선으로도의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일정 매매에 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이나 또는 네움시티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종목을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에서 수익으로 마무리할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가 갔는데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 알아서 잘 대응을 하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알고 계실 게 전쟁과 관련되어서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철강이 30조 원대나 필요한데 나는 그렇다면 이 종목을 픽해서 들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항상 서방권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봐서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1년 이내에 끝내는 나라는 미국이 몇 번 케이스가 그랬을 경우고요. 대부분은 원래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야 결국에 재건도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철강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송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에 뉴스 호재성 뉴스의 종목이 좀 반응했다라고 우리가 좀 느끼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스틸리온 다음 날에도 업이긴 하지만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주 수혜로 철강을 볼 만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붙는다라는 것까지 더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볼게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네이버 오늘 굿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1.77%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바이 미래재단 CEO 방문 이야기도 있던데 오늘장의 상승 요인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최근에 이번 주 특히나 흐름이 좀 좋았죠. 좋았는데 관련되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협력사와 관련되어서도 합작사 이야기가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과 계속 협업되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중동 국가 많이 엮이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중동 국가들이 최근에 보이는 흐름들을 좀 본다라면요. 그동안의 친미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면 최근에 좀 미국과는 좀 거리들 정치적으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사우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권과는 확연하게 이제 좀 반대되는 이제 중립적인 좀 정치를 좀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도 이제 그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좀 협력을 모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안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들 외쪽으로 좀 선택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현재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내적으로도 워낙 현재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글로벌 서비스로 네이버가 재미를 받던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SNS가 그나마 좀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웹툰 서비스가 일단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쪽으로 예를 들어서 커머스 및 이제 그 서치 플랫폼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 그 실적이 전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AI를 이제 필두로 좀 세워가지고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사실 중동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건설, 이런 인프라 쪽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SM도 수혜지로, 네온키티 수혜지로 움직였고요. 네이버도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쪽에 IT 쪽을 좀 원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이슈에 더해서 오늘 보니까 크래프톤과 함께 한국판 로블록스를 선보인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너무 되었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워낙 꿈을 쫓으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대세 상승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가 워낙 시장의 주목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포인트 자체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크래프톤과 함께 오버데어라는 이제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저작물 거래가 좀 가능한데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좀 생태계를 구성을 해나가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밝혔었는데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현재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지 메타버스 세상도요. 결국에 우리 인간이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아무리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좀 생태계를 꾸리면서 노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플랫폼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로블록스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네이버를 투자하시면서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된 포인트를 잡고 가진다라면 저는 그렇게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뉴스 체크만 좀 하는 선에서 좀 머무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블록스 할 거면 진짜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로 로블록스 메타버스를 패스한다면 하이퍼클로버X는 괜찮은 건지 보니 미국의 채 GPT 사용자의 3분의 1 수준이 되나 사용 기간이 3분의 1 수준이 되나 별로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처음에 런칭을 하고 나서요. 그 서비스가 자리 잡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을 씹어먹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좀 선보였던 게 바로 지식인이라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다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시에 존재했던 서치 플랫폼들을 전부 다 이제 점유율을 아예 이겨버리면서 네이버가 시장을 독식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국어에 특화된 결국에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죠.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것도 결국에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챕 GPT의 대항마로서 그 서치 플랫폼 안에서 AI와 관련되어서는 네이버가 여전히 가장 좀 유효하다 그리고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치 플랫폼 안에서 그 AI와 관련된 포인트로는 저는 대장주로는 네이버가 가장 굳건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포인트를 찾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여전히 네이버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HBM브리터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AI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결국에 네이버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프글로버X의 실망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이번 주에 주가 흐름 좋고 또 자리 잡으면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네이버를 믿어보겠다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네이버까지 봤고요. 그럼 전체적인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정민 이사의 의견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에스텍스와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다운이고 나머지 7개 종목 업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송한 종목, 베스트 종목 뽑자면 뭘까요? 저는 지난주에는 금양을 좀 시원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오늘 종가에 좀 편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외에 네, 시간 외에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에 좀 맡기는 걸로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로 맥더미 칼라데라는 곳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미국 기업가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참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미국은 정말 기해의 땅이다. 파면은요. 안 나오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역시 기존에 딱 가놨던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적 네트워크도 참 무시를 못한다라고 저는 이번에도 한번 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기평선에 닿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올라타면서 종가가 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목표 주가는 70만 원으로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52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양도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한 거였군요. 리튬 관련한 뉴스가 나올 수 있기에 대장으로는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꼽아드렸고요. 목표 주가 70만 원, 손절가 5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성민 의사와 함께 있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